오늘 너무나 밝아 보이시는데 오늘 어떠세요? 하얀 미사고를 쓰고 정말 다 천사 같습니다. 지금 천국으로 날 준비 되겠습니까? 성모님과 함께 천국으로 날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잘 준비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옥에서 그 단련을 받고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떤 흠도 없이 깨끗하고 정화되고 거룩한 영혼 상태이십니까? 미령 성원에는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희생으로 특별히 미사 성제의 공원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천국으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옥에 있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메시지로 무장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가 세 종류의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학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옥에 있는 교회에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단련 교회가 있고 이미 승리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더 흠도 티도 없이 우리가 영혼을 가꾸고 또 성덕도 안덕이 나아갈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에게 많은 정부도 청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성인들에게 많은 정부를 청했고 그런 은총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에게 많은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것은 2주 전에 대전을 갔을 때 요한바라 교황님께서 우리 미사 중에 함께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바라 교황님과 많은 성인 성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무슬림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가톨릭만이 정말 유일한 하느님이 계시고 또 진실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테니 하느님께서 너를 직접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의 어떤 환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한 어떤 남자를 본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어떻게 성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냐고 그림을 그려봐라 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어떻게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림을 그려봐라 아시지 프란체스고 성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슬림이 여자였는데 그것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지 프란체스고 성인의 성상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 분이 제가 본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저의 수호성인이신 프란체스고 성인께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무슬림 여자를 도와주도록 제 수호성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성요한 바로 이태교환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손을 실제로 잡아본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환입니다. 대전에서 성요한 바로 이태교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의 강론을 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소성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소성인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성인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나주가 인증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과 가까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과 마음만 정신이 하나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교회와 또 달령교회와 그리고 이 지상교회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것은 다 십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라 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작은 영혼 율리와 엄마께서 매일매일 이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마이클을 잡을 기회를 주실 테니, 그들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실행하고 도착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명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짓말을 하라는 것에 순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짓말을 하라는 것에 순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 정포가 유크리스의 미니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비숍의 공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하하셨습니다. 나두에서 이 훌륭한 은통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나누어들로 보냈습니다. 그들과 나누어들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오로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느님에게서 잘려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작은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고 그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어로부터 우리는 작은 영혼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 달령교회 모두가 하나로 일치하고 성인들의 통공을 이루도록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고 또 이사를 공헌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의 삶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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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